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포켓마스터 피규어를 갖고 놀아볼 거예요. 문구점에서 500원으로 뽑기가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3개를 뽑아놨어요. 제가 원래 더 많이 뽑았었는데 없어졌어요. 우리 집이 기다려보세요. 잘 보이시나요?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. 얘는 어딘가에서 많이 봤고 얘도 포켓마스터 거기서 봤던 것 같아요. 네, 이거 갖고 놀아볼게요. 돌려보세요. 돌려보세요. 우리 포켓마스터 어딨니? 얜 똥이고 얜 담벨이에요. 나이 도피예요. 아, 포켓마스터 우리 포켓만들 놀고 있었니? 예쁘죠? 응? 손에 올랐다. 손에 올랐다. 손에 올라간다. 응. 오, 우리 포켓마스터 우리 포켓마스터 나이 도피예요. 아, 아름다워. 너무 함부로 아이고 빨리 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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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머리 위에 웃고싶었나 있어도 돼 으응 어어 괜찮은 생각이네 떨어졌네 난 그냥 머리 위에다가 안나겠다 그래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아 잠시만요 우리 애기들아 체육관에서 배 집어떠야지 아직 한개도 모아보진 않았지만 나도야 나도 체육관에서 배틀에서 입어야지 맞아 체육관에서 이겨야지만 배틀을 받을 수 있다고 길어 응 체육관을 이겨야 돼 그래요? 물론이지 우리 그러면 체육관으로 가보자 체육관에 온 걸 환영해요 체육관에 온 걸 환영해요 체육관에 온 걸 환영해요 체육관에 온 걸 환영해요 체육관이充 queue 체육관에는 잠자리도 체육관이 어떻게 해서나요? 체육관에 온 걸 환영해요 체육관이 다른데 이 보석백질이 얻고싶으면 언제든지 도전해봐도 돼요? 우리 둘이 도전할게요 그래요? 한 명씩만 도전하래요 그래요? 저 먼저 할래요 그래요 오빠가 먼저 해 난 여기서 쓰고 있을게요 여기다 샘프트물이에요? 왜 쐬구나 화리힐트물들이 거의 다 쐬야지 아 죄송해요 이제 계속 해가지고 난 체육관 뱃질을 따겠다 나는 이렇게 스티커도 예쁘게 붙였잖아 드리 드리 졌어 벌써 졌잖아 아 짜증 나 이제 다행천 가자 나오세요 드리 정기 땅판기 잘 피해려고 해 그래 피했어 드리 피하면서 에너지 볼 피하면서 여기 들어 땅파기 피하면서 에너지 나왔을 때 피하면서 에너지 볼 에너지 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 감사해요 내 첫번째 배치네 역시 내 첫번째 배치는 너무 반짝거려 역시 내 첫번째 배치야 거들 수가 내 꽃기단 내 배치다 배치 보관함에다가 넣어야 돼 내가 말할게 있어 넌 졌으니까 버릴받아야겠군 어디갔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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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지 여기다가 내 배치를 모아놔야지 여기 원래 배치 모아놓은 온통이라고 하자 알았지? 내 첫번째 배치 넌 내꺼야 와아 와아 나 어떻게 이겼냐 어? 어떻게 이겼나 삐밀 내가 말할게 있다 어 이 도틴이 졌지 그러니까 버릴받아도 되나 안받아도 되나 안받아야죠 너무 이상한 말하는거 아닌가요 이번엔 알려줄까? 알려줘요 이 공룡이 엉덩이로 이 공룡이 깨무는거다 아니야 엉덩이로 이름쓰기라 와 좋아요 좋아요 할게요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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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로 을 써요 아아 도 도 도 티 다했다 삼성끝 맛있다 너뻔 너뻔 탁 아 아 에이 면 면 tomatoes 언리 arguamped eneca gestellt 越ể Damen 그래 오늘은 제가 어디갔지 한 개 어디갔지 어디갔지 한 개가 어딨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우선 제가 포켓몬스타 피규어를 놀라봤는데요 재밌으면 그럼 더 다음번에 재밌는 놀이를 해볼게요 그럼 안녕